지금부터 우리 함수라고 하는 새로운 대단원이 시작됩니다 함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만든 함수가 아닌 PHP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PHP라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봤죠 이를테면 scan dir, strlen, 또 count 이런 몇몇 함수들을 우리는 사용을 했고 그러한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내장된 함수라는 점에서 내장 함수, 영어로는 built-in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죠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시작할 거냐면 음... 우리도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써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함수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돼 볼 겁니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함수를 배우기 전에 함수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함수의 문법을 배운 다음에 그렇게 배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수준 높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올려놓을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뭐 하는 코드일까요? 3초 안에 맞춰보세요 맞히셨나요? 조금 시간 걸리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 웹페이지에서 제목을 표현하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드가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딱 보면 얘가 뭔지 좀 어렵단 말이죠 저기 있는 코드를 해석해야지만 얘가 뭔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저 코드가 몇 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죠 다섯 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억 줄은 좀 과하고 천 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 줄 그럼 딱 보면 얘가 무슨 코드인지 알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면 지금 저 선택한 저 코드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부여해서 저것이 어떤 기능인지를 우리가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볼까요? print underbar title 자, 이게 실행이 되면 저 함수, 우리 아직 함수 배운 적도 없고 만드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했을 때 얘가 결국에는 얘가 된다면 좋지 않겠어요? print title 이렇게 되고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뭐예요? 또 print description 이라고 하면 딱 보자마자 아, 저기는 뭔가를 본문을 표현하는 거구나 내용은 몰라도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는 print list라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직 우리 함수 만들지 않았지만 상상력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title이라고 이 제목 태그를 비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제목 태그는 현재 여기 있는 이 본문의 제목과 여기에 주소창의 제목이 저는 똑같이 나오게 하고 싶다면 저는 여기에 이미 만들어놓은 프린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네, 어때요? 함수를 도입하기 전과 함수를 도입한 후에 코드가 훨씬 더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기계한테는 함수를 쓰건 안 쓰건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인지능력이 있고 그 인지능력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코드가 복잡해지면 그 한계를 넘어섭니다 더 이상 인지능력이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한 코드는 인지능력이 감당할 수 없는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잡도를 낮추지 않으면 더 큰 복잡도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복잡도를 낮추는 기술들이 이제 여러분의 코드가 복잡해질수록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기능이 많아질수록 그 다음부터는 그 복잡도를 낮추는 것에 정말 뭐랄까 우리의 모든 걸 갈아 넣게 됩니다 바로 그것의 핵심 어떤 언어를 배우건 간에 그것의 핵심의 함수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함수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객체라는 것을 배우게 돼도 그 객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지금 할 필요는 없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함수를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우리 함수를 만들지 않고 호출만 했는데 그런데 이제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